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김형덕입니다 수원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4일차를 운영하면서 매일 상황보고와 추진내역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도달되는 가짜뉴스와 과잉정보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직접 상황을 보고 드리러 나왔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3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리 입원 치료를 통보받고 감염병 예방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이 지급됩니다 임시휴원은 어린이집 문은 열지만 비상시 휴원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맞벌이 과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일괄적인 휴원 명령을 하지 않고 개별적 자율적 판단으로 휴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확진 환자의 동선에 대한 공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자체 대응 권한이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역학조사관 충원이나 동선 공개 권한 부여 등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 문자에 동영상 클릭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진 기사의 파급력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당부 문자가 아니라 실제 이런 문자를 받은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는 120여 개의 행사가 취소되었고 연계된 행사는 50여 건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휴관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중시설의 휴관 일정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검사 대상자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 수차례 바뀌고 있고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 대상자가 처음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사람 그 후엔 후베이성까지 확대 현재는 동남아를 방문한 사람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기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방역활동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어르신들께 안부전화를 한 통 더 드린다거나 감염증 확산을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한다고 하는 따뜻함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두와 힘을 합치면 감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